제가 한달전에 올렸던 방인데요 가격을 좀 다운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예전에 이게 500에 40 이었을 거에요 500에 40 치고 뭐 넓이나 연식이나 충분히 괜찮았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이 방에 나왔다는걸 영상에 올렸는데 그래서 오늘 어떻게 임대인 연락 와서 5만원 더 낮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에 35만원이면 제가 봤을때 8불급 될 것 같습니다 500에 35에 관리비 5만원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구로디 틀려가고 신대방력 사이 둘다 한 넉넉하게 1키로정도 한 토보 10분정도 예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식도 좋고 당연히 지상층이구요 그래서 500에 40이어도 상위권인데 이 정도면 500에 35에 관리비 5만원이면 아주 A급 이상으로 판단되구요 그리고 1000에 30도 되구요 2000에 20까지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가 또 한달 이상 그러면 좀 너무 멀 것 같고 그래서 2000에 20도 아주 좋고 500에 35로도 아주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길이가 3m 60에 2m 70이었더라구요 그래서 깜빡 잊고 있었던 집이었네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주셔가지고 가격 아주 좋게 맞춰 놨습니다 일단 강추하는 매물 오늘 더빙 입니다